그리고 환당고기가 위서가 아님을 입증하는 사료의 고찰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뵈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자공항을 전공했기 때문에 역사는 쉽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런 큰 학회에서 발표한 적도 없기 때문에요. 혹시 발표가 잘 안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서론 환당고기 변천과정 이렇게 쭉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당고기가 지금 현재 어떤 위상으로 있는가는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이게 1911년 계연수 선생이 편찬했다는 것도 다 알고 또 전례과정도 다 아는데 제가 10년 전에 역사책을 공부하다가 환당고기를 읽었어요. 그런데 참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배운 역사 내용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참 황당하고 그런 과정에서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책을 많이 수집을 하고 특히 역사 고소를 많이 수집하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위서라고 하는 많은 학자들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이렇게 심할 정도로 한 10년간 진서, 위서, 공방전을 가졌는데요. 유사, 역사 비판 또는 위서, 이거된 반론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고 또 논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들을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아니, 이렇게 10년 동안 정확한 근거 없이 맨날 논쟁만 해서 되겠는가. 이래서 환당고기에 진짜 관심을 갖고 천천히 고찰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여기 환당고기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연수 선생이 네 편의 책을 다 합판해서 30부를 출간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1949년에 계연수 제자 이유룹 선생이 한 단기 원본을 오영기한테 시켜서 정사, 필사인데 정사를 시켜서 이따가 이유룹 선생이 무슨 여러 가지 사정으로 원본을 잊어먹었습니다. 그걸 잊어먹어 놓고 난 후에 이거 안 되겠다 해서 79년도에 광호 이해사본으로 100부를 출간했는데 이때는 아마 이게 잘 황당하기도 하니까 또 한문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911년도 환당고기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환당고기가 1982년도에 일본 사람 가지노 노부르가 박창암 장군하고 이유룹 선생으로부터 79년도 판을 받아갔고 일본에서 1982년도에 환당고기 천안과 외국 신도의 루트 이걸 출판했습니다. 이게 원본입니다. 저는 환당고기에 관한 자료는 거의 다 100% 갖고 있는데요. 이게 83년대 국내에 백부가 수입돼서 판매되는 바람에 여러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래서 번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가지노 노부르는 이 세 권의 책을 썼어요. 이 천안과의 외국 신도의 루트 이거 말고도요. 환당고기 우가야 왕조사 또 환당고기 실크로드 흥망사 이런 걸 다뤘는데요. 그 후에 번역본이 4개가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쓰신 분이 김은수 역주 주의 환당고기고요. 그리고 85년도 8월달인가 그렇고요. 한 달 후 있다가 임은 선생이 대한민국 환당고기 또 한 달 있다가 강수원 선생이 환당고기 그다음에 86년도 봄에 임승국 선생이 쓴 환당고기 그런데 임승국 선생이 쓴 환당고기가 제일 인기가 많아서 아마도 베스트셀러의 상태로 갔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지노 노부르의 환당고기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출판됐는지 또 일본 사람들이 썼으니까 많이 왜곡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하나도 왜곡된 게 없어요. 사실은요. 그 대신 자기네들 일본 서기가 완전히 잘못됐다. 환당고기를 보면 자기네 일본의 역사가 제대로 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아주 좋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책을 갖다 편찬하는데 약 1200명 정도가 정재계 인사들이 다 돈을 각출해서 이렇게 돈을 냈는데요. 출판하더라고요. 거기에는 그 당시 수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희룹 선생이 친서로 축하 글자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환당고기를 위서라고 하는 분들 논문이라든가 그 책을 많이 읽어보니까요. 주로 위서라고 하는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영고탑이 청나라 때 지명인데 이게 어떻게 당군색이 나오느냐 또 문화 문명 이런 단어들이 이게 다 일제가 만든 일제가 영어를 번역하면서 컬처 이런 걸 번역하면서 문화 문명이라고 단어가 탄생됐는데 이게 어떻게 환당고기 당군색인지 여러 군데가 나오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 일제 후에 만들어진 위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조인성, 조인성 씨라든가 장용주 여러 사람들이 한 8명이 대표적인 위서론자들인데요. 제가 이걸 보고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위서론자들이 반박할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 위서론자 반박하는 근거를 또 많은 역사학자들이 논문도 많이 냈습니다. 한 십여 편 이상 논문도 냈고 또 천문학자 여기 박석재 원장님도 그런 오성치료 현장에 대해서도 썼고 많이 있는데도 계속 위서론자들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완전히 위서론자들이 이렇게 입을 다물고 말을 못할 정도의 자료를 좀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제가 공학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고조선순부터 조선시대까지의 과학기술이라는 책을 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엄청 과학적인 측면에서 자료를 찾고 유물 뒤지고 그래서 책을 썼는데요. 마찬가지로 환당국이도 반론을 하려면 이런 걸 좀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전보다 천천히 자료 수집하고 또 유물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해서 찾은 결과에요. 이 연고탑은 사실은 청나라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청나라 때 만들어진 흠정만류원류고에 보면 명나라 때도 이 지명이 있었다는 그런 언급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어제 명나라 지도를 좀 찾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하여튼 명나라 때 지도를 엄청 많이 뒤졌어요. 그래서 찾아낸 것이 여기 대명일통산화도라고 이게 미의회 도서관에 있는 지도인데요. 아주 디지털 사진으로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고탑 이게 대명일통산화도 지도인데 저 작은 지도를 확대하면 저기 연고탑이라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연고탑 지역이 사실은 고조선이나 부여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여에 천재 지내는 게 연고인데 연고로 지내는 터가 만주쪽에서 쭉 내려오면서 이게 연고탑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걸 찾아서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위소론자라고 이렇게 계속 떠드는 학자분들이 좀 공부를 안 하는 것 같다. 또 학구열이 찾아보지도 않고 대충 훑어보고 떠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춘하고 장춘이 있는데요. 여기 당군세기에 보면 태백일사에는 을미년 절본의 눌건으로 도울 옮겼다. 눌건은 지금의 상춘 주가성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소론자들은 이건 조인성 씨가 쓴 건데요. 주가성자가 있는 것은 상춘이냐 장춘이다. 상춘은 장춘의 오사이며 장춘이라는 지명은 청가경 연덕도 사용됐다. 고로 당군세기에 태백일사는 후대성 위소라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중국어로 상춘하고 장춘은 발음이 거의 같습니다. 같고요. 또 태백일사 지은 이맥이 살았던 조선 초에는 장춘 지역을 갖다가 상춘이라고 부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백과서전에도 장춘하고 상춘이 똑같다는 동의어라고 나와 있어요. 제 논문에 아주 상세히 실렸는데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태백일사 고구려본계에 고구려 수도 늙연이 늘 보물 뜻하는 이두식 표현이고 지금의 장춘 지역을 옛 부여 때부터 만주인이 발음했던 눌현 지명을 한문 표기 시 상춘 또는 장춘을 표기한 거라서 반된다. 이거는 한문화사업청단의 블로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춘과 장춘은 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 갖고 위서라고 한다면 좀 우수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문화와 문명의 어원을 갖고 많이 위서라고 따지는데 문화, 이 컬처가 외정 때 영어를 번역하면서 문화, 문명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한등을 위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어원을 찾아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좀 한심합니다. 제가 조선왕조실록 딱 검색해 보니까 디지털 조선왕조실록 그냥 문화, 문명이 다 나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그런데 그 내용 뜻이요. 구절구절 쭉 읽어보면 지금 백과선에 나오는 말 뜻, 문화, 문명도 똑같습니다. 내용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학자인데도 공부를 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뭐 위서론을 갖고 이 정도 얘기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항복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더 좀 뭐랄까 환당고기가 진정한 역사설인가 입증하는 자료를 좀 찾아야겠다 해서 여러 가지 환당고기를 많이 읽어보고 거기서 비슷한 내용이 과연 역사서에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환당고기도 엄청 많이 읽어봤지만 제가 수집한 역사서 고소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가를 엄청 많이 뒤져봤습니다. 그중에 이제 열 가지가 아홉 가지가 있는데요. 이 태백일사의 용강공과 요령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라 매금 얘기, 편발 얘기,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이건 나방과 아만 얘기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태백일사 보면 고구려 본기 제6회 해모수의 설명이에요. 용강공과 오령고의 얘기가 아래 같이 나와 있습니다. 고구려의 선조는 해모수는 부여의 시조로 안다. 오간을 쓰고 용강공을 차고 오령고를 타고 아침에 청사를 하고 저녁에 하늘을 올라간다. 이거 이런 거 읽어보면 뜬구름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신화 같은 얘기니까 위서라고 할 만하죠. 그런데 문헌 자료를 찾아보면요. 이규보가 쓴 동면항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술련에 그러니까 이규보 씨가 1213세기 때 사람이니까요. 임술련에 천재가 태자를 보내어 부여왕 옛 도배 내려놓는데 이름은 해모수다. 하늘로 쫓아 내려오는데 오령고를 탔고 머리에는 오간을 쓰고 허리에는 용강공을 찾다. 이게 동면항편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동면항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세종실록.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세종실록 제154권 평양부를 설명하는데 여기에도 해모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오령고를 타고 머리에 오간을 쓰고 허리에는 용강을 찾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얘기는 사설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조선왕조실록 같은 사설을 쓰는 사람들은 근거가 없으면 절대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 쓰는 사설은 틀림없이 단군세기를 봤을 걸로 생각되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되는 거고요. 조선왕조실록을 쫙 볼 필요도 없이 조선왕조실록에 검색을 해보면 용강공을 딱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찾는 방법을 모르는 건지 하여튼 좀 이 신라매금이라는 얘기가 타백일사에 나오는데 9월의 봉기에 보면 여기에 장수호제, 장수성, 태월제는 어쩌저쩌고 신라매금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신라매금이라는 얘기가 관계토대왕비에 나옵니다. 서너 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역사학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논문에는 있습니다. 그분이 논문 발표를 했는데 매금이라는 게 신라의 왕의 2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왕 이름이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사금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이 매금이라는 단어는 왕, 칭호는 삼국상이나 삼국상에 한 번도 실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로지 광고태 대왕비만 실려 있는데요. 그리고 또 환당고기에 실려 있는 거죠. 그런데 1979년에 발견된 중원 고구려비에도 똑같이 매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환당고기 쓴 사람들이 광고태 대왕비 본 적도 없고 중원 고구려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매금이라는 단어를 환당고기 쓰겠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그전에 내려오는 단군세계라든가 이런 사설을 봤고 그거를 인용해서 썼다는 것밖에 그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군세계보면 편발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편발은 유명민이 이렇게 머리 따서 이렇게 올리는 걸 얘기하는데요. 단군세계에도 단군 부르 때 편발을 하도록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편발이 문헌 자료에 보면 조선 후기 역사가 허목 선생이 쓴 동사 단군세가에 편발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남자 여자 모두 편발을 한다. 면증을 만들고 길이를 질 때는 여분을 헤아러 남녀계의 편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식 17세기 사설이 나오니까 이분은 분명히 단군세계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1929년 김강의 조선 대동사강 단시 소중간에도 똑같은 교민이 편발 계속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서에도 이렇게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물로 중국의 홍산문화에 출소된 인물상이에요. 여기 보면 아주 그냥 편발 모양이 그대로 있습니다. 머리를 따갖고 머리 위에다 얹혀서 이렇게 묶은 건데요. 이 홍산문화가 바로 서기전 4500년에서 3000년 사이 문화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로 보면 고전선보다 더욱이 배달국 시대니까 배달국 시대부터 만주 지역 쭉 내려오면서 편발이 있었다는 건 고전선때도 편발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물로도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삼성기 하편에 인류 시조 조상이 남자는 나반이고 여자는 아만이라는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아반과 나만이라는 단어는 유독 환당국이 하고 태백진음에만 나오는데요. 이 태백진음은 태백일사에서 분류된 책이기 때문에 환당국에 거기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위서어론자들은 이 얘기를 성경에 있는 아단과 이불 갖다 슬쩍 고쳐서 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제가 소장하고 있는 역사서인데요. 독립운동가 신태훈 선생이 3.1운동 하다가 투옥됐어요. 그래서 해방되면서 추록해서 이 역사서를 썼는데요. 옥중에서 이 정사, 배달조선 정사라는 역사책을 썼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하게 나반과 아만이라는 글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신태훈 선생이 옥중에서 누가 갖다 준 아니면 자기가 갖고 들어간 환당국이든가 아니면 삼성기 하편이든가 틀림없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인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헌적으로도 이게 환당국이가 확실하다. 역사서로 과거부터 내려온 것을 이렇게 편찮은 게 확실하다는 게 아주 완전하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기 보면 조인성 논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환당국이가 위서라고 주장하는 그 주요 내용이 1911년 개은수의 환당국이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위서다. 그래서 제가 역사도서를 많이 수집을 하고 또 중고서전도 많이 다니고 한 십여 년간 그러다 보니까 1911년도 환당국이를 좀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하다가 등사본 환당국이를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논문에 아주 상세하게 써 있는데요. 이거는 소장자는 최현호 씨고요. 그다음에 2010년에 고소중대상으로부터 수집했다고 합니다. 이게 등사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옛말로 가리방 등사기로 등사했는데 총 4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출판연도와 저자가 없는 게 좀 아쉽고요. 내용은 삼성열기, 당군세기, 북부여기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백일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현호 씨한테 사정사정을 해갖고요. 등사본을 좀 복사해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진짜 여러 번 쫓아다니면서 사정을 해서 단신히 10장만 얻었어요. 그런데 40살 중에 10장만 몇 장은 흐릿해서 잘 안 보이고 왜 다 안 복사해 주냐 그랬더니 제가 2년 전에 그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1년 전에 자기가 역사학자라면서 환당국이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걸 학계에 발표를 할 테니까 전문을 복사해달라. 그래서 그 양반한테 복사를 해 주고 그 양반이 자기가 발표할 때까지 절대 남한테 복사해 주지 말라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누구냐 해서 누군지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위소론자니까 절대 이거 발표 안 합니다.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0장만 갖고 제가 논문 발표하라고 썼는데 그 논문에 그 얘기를 쓰니까 우리 안병희 교수님이 달려와서 그 47장을 다 찾아낼 거 아니냐고 그래서 최연호 씨를 만나서 설득해서 40장을 다 받았습니다. 박수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등사범 환당국이 하고 지금 환당국이 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삼성열기 등사범 환당국에는 유일신이 최고지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삼성기전 상편에는 내용은 다 똑같고 이걸 사백력 지천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 환국천재라 제7세하니 이것도 여기는 안파견이라고 바꿔놨어요.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꾼 부분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내용 중간준마다 이렇게요. 2기가 2기 선생의 줄을 써는 다른 게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책이 환당국의 발문에 보면 2기 선생이 감수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개은수 선생이 추가하고 보정하고 해서 환당국을 편지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9년도 환당국에는 2기가 감수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2기가 감수한 내용이 여러 군데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래서 아 이거 굉장히 다르구나. 그다음에 또 하나 이 47장을 다 보면 바뀐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데는 한 30자 정도를 왕창 삭제한 것도 있고 또 한 20자 정도를 왕창 집어넣은 것도 있고 내용을 많이 변절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단군의 탄생연도가 아주 특이한데요. 이 단군의 탄생연도는 사실은 규원사라든가 단기고사 단서대강 단저도고 어떠한 책에도 단군의 생년월이 없습니다. 십몇 년이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유독 79년도 환당국에는 단군세계보험은 십몇 년 5월 2일 인시생이라고 아주 시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등산연도 환당국에는 그냥 십몇 년. 사실은 단군이 태어난 년 십몇 년만 쓴 것만 해도 참 무척 어려웠을 텐데 그걸 알아갖고 쓴 것만 해도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5월 2일 인시생을 갖다 집어넣느냐 저도 참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계윤수 선생이 했는지 이유루 선생이 했는지 또는 다른 사람이 했는지 지금 단군교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5월 2일 날 단군 생신축제를 굉장히 크게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던데 하여튼 이렇게 바뀐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사본 환당국이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면요. 제가 그 논문에다가 추론으로 추론 1, 2, 3, 4에서 쭉 제가 생각하는 그 논문을 쭉 썼는데요. 그래서 그 결론을 얘기하면 2기 선생이 1909년 3월에 단학계를 설립했습니다. 여기 보면 단학계를 창단하고 가문에 있던 삼정기, 삼정기 전 단군세기 북부역 태베지서를 갖다가 후대에 전하기 위해 단학계 회원 단학계 회원이 계윤수에 여러 사람 됩니다. 필사시키면서 주소를 달게 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 행천회보 이렇게 보시면 맨 뒤에 행천이암 선생의 가게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쭉 가게를 보다 보면 여기 행천이암 선생이 단군세기를 평창했고요. 그 다음에 원돈종도 여기 삼성기를 쓴 원돈종도 여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맥 선생이 태베지서를 쓴 이맥 선생도 이 가게에 속해 있고 또 2기 선생도 한당국에 감사한 분 이분도 여기 들어있고 이유루 선생도 행천이암에 속해 있는데요. 가문에요. 제가 생각에 2기 선생이 1909년에 단학계를 설립하면서 왜 이렇게 주소를 달아서 필사시키면서 이렇게 했는가 생각해보면 사실은 세조 때부터 예종 때까지 단군에 관한 모든 사서들을 받다가 보거나 또는 집에 갖고 있으면 그 엄벌에 처한다고 이렇게 하면 다 수거령을 내리고요. 그리고 예종 때는 사형에 처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암 선생 가문은 이런 당군관계 서적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갖고 있는 거 걸리면 사형 당할 정도니까 그건 세종신로가 아니 이종왕도신로가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조심하면서 감췄을 것 같고 그런데 1909년에 을사보호자로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 2기 선생이 이것마저 잘못하다가 없어질 거 아니냐 생각해서 아마 단학회를 조직한 것 같아요. 독립운동당체 단학회를 조직한 것 같은데 이 단학회가 1대 회장이 2기 선생이고요. 2대가 계은수 선생. 그 다음에 3대는 처음 누군가 그러고 4대가 이유루 선생입니다. 지금 5대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이유루 선생이 단학회를 단단학회라고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2기가 1907월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면 나철 선생하고 2기 선생이 두 분이 독립운동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을사보호정 문제로 일본에서 쫓아가서 국회가서도 항의하고 그런 사진들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철 선생이 1908년인가 이렇게 자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역량으로 2기 선생도 9월에 자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기 선생이 죽으니까 계은수 씨가 모든 자료를 갖고 묘장생 들어가서 편찬을 하면서 환당국이 초고에 해당하는 그 필사본을 수정하고 빼고 하지 않았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앞으로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30권이 출판된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단학회에 있던 계은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910년 환당국에 한 권을 계은수 선생이 갖고 있다가 오영기한테 정사시킨 후에 이게 분실했죠. 그래서 광회의회 사본이 출간하게 됐는데요. 제 생각에는 등사본 환당국에는 단학회 회원인 제3자 그러니까 계은수 외에 다른 제3자가 갖고 있다가 일제 때 초고를 그대로 등사본을 인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연구할 그런 생각은 없고요. 역사학계에서 강단사학과 제4학계에서 좀 위서론이니 진전에는 싸우지 말고 같이 이렇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등사본 환당국이라든가 지금의 환당국을 진짜 역사소로 대접을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너무들 싸우는 것 같아요. 강단사학자를 사학계를 갖다가 깽당사학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환당국이를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을 갖다가 환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서둘 도가 좀 지나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역사학계에서 좀 더 열심히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현재 고대사가 교과서도 그렇고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곡된 걸 갖다가 바로잡고 진정한 우리나라 고대 역사를 좀 복원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